한국보다 더 더운데요. 빨리 일단은 대원들을 만나러 가야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동굴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이동굴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. 어둠의 동굴입니다. 벌써 한기가 느껴진다. 어둠이 밀려오네. 지금 우리 렌턴 캐서 있지. 없으면 아예 안 보이네요. 오! 진짜 이렇게 접어요. 이게 진액이야 진액. 조심스럽게. 이거 혼자 못 올 것 같은데. 목소리가 나네. 비어있어. 비어있어. 놀랬어. 박쥐 달랐어. 깜짝 놀랐어. 지금 일막을 조심합시오. 조심해. 동굴에 들어가야 되는구나. 덥구나. 일단 들어와. 동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미션 몇 개 있거든. 뭐야 이렇게 멀어. 이러다가 한강까지 가겠어. 힘들어. 똥 싼 것 같아. 내가 돌 지경이야 지금. 엄청 어렵네 이거.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배 봤을까요? 고맙습니다. 근데 땀이 하나도 안 됐나.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요. 태양을 보고. 좋은 날이 나와. 오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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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아 미션에. 우리ift 수업 comme야를 입혀. 마코 섹션을 입혀. 수분이 더 큰 데가 다łącz는 곳이야. 이제 끝까지 가야 된다. 대단한 거 하러 가는 거. 난 안 가야 될 거 같은데.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? 맞지. 아 그렇다. 예. 엑시자는 여행으로 부끼면. 익숙하다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.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. 자. 안 다치게. 끝까지 갑시다. 어마어마하나 진짜.